몰이 도모야는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이며 현재 퍼시픽 리그인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의 소속 선수이다. 5살 때 니와시로다이 빅토리에서 연식 야구를 시작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릭스 주니어의 포수 겸 투수로 12구단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사카이 빅보이스에 소속했었다. 3학년 때는 봄과 여름 전국대회 자이언츠컵에 출전했으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8월에 노모재팬에 선정되어 미국 원정을 경험했다. 중학교 졸업 후 오사카도인 고등학교에 진학해 1학년 가을부터 주전 포수를 차지했다. 2학년 때는 후지나미 신타로와 배터리를 맞추어 역대 7번째의 봄-여름 연패를 달성했다. 가을에 열린 제67회 국민체육대회 에서도 우승하면서 마스자카 다이스케가 뛰었던 요코하마 고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역대 3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3학년 때는 주장으로 팀을 봄-여름 고시엔 연속 진출로 이끌어 오사카부 대표로는 피엘 가쿠엔에 이어 4분기 연속 고시엔에 진출했다. 또한 가을에 열린 제68회 국민체육대회 에서 우승하면서 2001년 요코하마 고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역대 3번째의 국민체육대회 연패를 달성했다. 고시엔에 4회 연속 출전해 통산 타율 점사 7-3 홈런은 공동 4위의 타의인 5 홈런을 날렸다. 또한 국제대회인 AAA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에서는 2년차인 제25회 대회와 3년차인 제26회 대회에 연속으로 출전해 2학년 때는 1번 타자로 타율 점삼 2-3 1홈런 2타점의 기록을 남기며 베스트 9을 수상했다. 3학년 때는 3번 타자로 타율 점사 0-6 1홈런 15타점의 기록을 남겼고 2년 연속 베스트 9과 타점왕을 수상했다. 또한 3학년 때는 일본 대표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고 2004년 대회 이후 처음으로 준우승에 공헌했다. 2013년 프로야구 드래프트 회의에서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의 1순위 지명을 받았고 11월 28일에 계약금 1억엔에 플러스 5천만엔 연봉 1300만엔에 가계약을 성립시켰다. 등번호는 10번으로 결정되었다. 2013년 11월 16일 JR 오사카 순환선의 신이마미아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 70대 남성을 동료인 포수 구메 다케오와 구출하여 JR 서일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고교통산 41홈런과 높은 미트력에 정평이 나있어 고등학교 넘버원 포수로 선정되었다. 특히 미트력에 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사카 도인의 니시타니 고이치 감독도 지금까지 지도해온 선수 가운데 넘버원 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학생과 사회인 선수를 포함한 야수 중에서도 최고의 타력이라고 평가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 또한 50미터를 6.2초에 돌파하는 빠른 주력과 원투 100미터 이루 송구가 1.86초로 강한 어깨도 겸비하고 있다. 타이틀 수상 첫 기록 기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